케리언니야 시아튜브야 윤희언니야 주희언니야 케빈오빠야 도니오빠 사랑해 주세요 안녕 시아튜브의 시아 아빠예요 시아가 케리튜브 서포터 10기에 이어서 11기로도 선정이 되었어요 케리TV가 웰컴 기프트 선물을 보여줬어요 우리 같이 선물 뜯어볼까요? 네 그럼 선물 뜯으러 고고 선물이 이렇게 왔어요 케리TV 선물이 왔어요 우리 뭐 뭐가 있는지 뜯어봐요 네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른이랑 같이 해야 돼요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짜자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다 여기 먼저 케리팝 케리팝 이거 뭐야? 그리고 우와 이건 뭐야 봐봐 시아 이거 하나 들어봐요 우와 여권 케이스가 있어요 여권 케이스 세례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여권 케이스 이것도 봐봐 이거는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을 보내줬어요 선물도 있네 편지도 있네요 편지도 편지도 이렇게 보내줬어요 케리TV가 11월 18일 케리와 슈퍼콜라 우와 영화를 개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치 요거 이렇게 케리와 슈퍼콜라 우와 이거 엄청 큰거 영화를 개봉합니다 1월 18일 흑장에서 만나요 네 아빠 이거 시아 유튜브에서 공부했는데 케이가 떠요 우와 아빠 이거 짜잔 이거 시아 유튜브에서 케이가 떠요 이거 친구들한테 선물받은 거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열어볼까요? 선택권 같은데 선택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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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스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넣을 줄에 있는 거 이렇게 뭐가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홈 같아요 솜 이거는 솜 같아 솜이네 솜이야 솜 솜 이거는 뭐지? 한 번만 보고 아 이거 뭐야? 뭐야? 스키시북이라 그래가지고 케리TV에 스키시북 활용하는 거 나와 있더라고 이거 뭐야? 코팅지에요 코팅지 이게 없다 동물농장 스키시북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요 시아가 케리TV 12기 서포터즈가 되어서 이렇게 웰컴 기프트를 보내주셨는데 케리와 장난 딴 친구들 스키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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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케이스 여권 케이스 그리고 뭐죠 이거는? 케이팝 팝 케이팝 팝 키즈팝 그리고 바디 로션과 바디 워시 아빠 이거 옆에 손 치셔야 돼 네 케리한테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케리 영화도 개봉하면 영화도 보러 가자 네 그리고 케리 공연하면 또 케리 공연도 또 보러 가요 네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뭘 또 사랑해야 되죠? 케리언니야 시아튜브야 케리언니야 주희언니야 케빈오빠 도니오빠 사랑해주세요 케리TV 공연도 사랑해주세요 이아티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